바이든 새 행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 빚더미를 줄여주기 위한 긴급지원책을 출범 초부터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초 학자금 융자금을 1인당 1만 달러씩 탕감해주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낼 것으로 정권 인수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현재 코로나 사태로 1월 31일까지 중단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에게 상원, 이자 부과나 디폴트, 컬렉션 등을 수개월간 추가 연장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학자금 융자금을 1인당 1만 달러씩 일괄 없애주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해 긴급지원에 나섭니다. 융자금 상원을 중지시켜주고 있으나 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후일로 유예되는 것일 뿐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졸업생들의 학자금 융자 빚을 줄여주는 지원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1만 달러 일괄 탕가만을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면 전체 스튜던트론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들의 3분의 1인 1,500만 명이 1만 달러 이하의 빚을 지고 있어 전액 탕감받게 될 것으로 추선되고 있습니다. 1만 달러 이상 융자 빚을 지고 있는 나머지 3분의 2도 원금과 이자를 크게 낮추게 됩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되는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그간 1인당 1만 달러가 아닌 5만 달러씩 탕감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해와 입법 과정에서 탕감액이 늘어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졸업생들과 비슷하게 재학생들에게도 학자금 융자에 대한 혜택을 더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는 펠그랜트의 최대 지원액을 현재 6천여 달러에서 1만 2천여 달러로 2배나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이면 최대치를 받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 펠그랜트는 연방 교육부에 펩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주는데 펠그랜트를 기준으로 거주지의 주별 무상 지원도 결정되고 학자금 융자도 판가름 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